별별 조심하세요 별 두개 달았어요 별별 별별 한톨님 괜찮아요? 저 많이 불편했어요 한톨님 다음에 놓아드릴게 다음에 놓아드릴게 너무 열받아 하지마 미안해 미안해 우리 잠깐 즐거웠으니까 이제 그만할게 한톨님 진정해요 이제 우리 이제 그만 놀릴게요 이러다가 또 화내시면 안된다 난 남이 소포터 저기 아칼리 들어오면 탈진거면 되죠 투표 안돼요 다이 아칼리라고? 그러네 무종 탈진이야 아칼리 들어오면 일단 궁쓰면 아칼리 도넛같은거 범위랑 제 궁범위랑 똑같다고 들었어요 아칼리가 장막을 했을때 궁을 쓰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한톨님 미스포춘이네요 잘하실 것 같은데 저보다 잘하시겠지 미스포춘이 자꾸 나와 비교되게 비껴 써서 못맞출걸? 안되나? 아트를 못한다고? AP가서 똥싼다고? AP 보호막이 없어도 힐 더 들어가지않나? 그거 물 땡기고 있을때 거기 향로 묻지 아니야? 아 그니까 보호막 말고 힐 보호막은 없잖아 힐에서 향로 된다? 성배? 그래 나미는 성배가 코어템이라고 들었어 콩콩이 만들어서 향로 된다? 성배향로 구원 미카엘? 잠깐만 성배향로에서 잠깐 쉬어가자 선생님 잠깐 쉬어갈게요 성배향로에서 쉬어갑니다 성배향로 성배향로 뭐야? 혼이 뭐이래? 애들래가 찍을까? 콩이 들면 보호막이 또 들어간다고? 나의 향로를 믿을 수가 없냐? 저의 향로를 믿을 수가 없냐?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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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는 어디다 해야하냐? 정답은? 불러서 쉴까? Q를 맞출 수 있는게 없네? 앞쪽으로 띄워줄 때?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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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뭐야 뭐야? 살려줘?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야 뭐야? 선생님! 살살해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살살! 오빠 살살! 이게 뭐야? 어 깜짝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무서워! 엄마 무서워! 뭐야? 뭐야? 무서워? 와! 미쳤다! 뭐야 이게? 뭐야? 아칼리아? 축구 그건가? 와! 미쳤다! 여기서부터 난리가 났네! 뭐 어떻게 해야돼? 살려줘! 야! 우리가 티어 다 데려왔는데 이거 실화냐? 아무것도 못하는거 실화냐? 아칼리아 한 명에? 야야야! 니가 맞으면 안되지? 나 미스포춘 주고싶었는데 힐을 왜 니가 가져왔냐? 이거 눈덩이 맞아도 죽어! 잘했어요! 어유! 진짜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야! 아이고야 마마가 없네 아아악 왔다 아니 어떻게 와 아칼리가 이게 뭐야? 와 미스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존버 해야 돼? 우리 포탑이 숨었어야지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탱이 없어 탱이 아칼리가 총 무시하기는 원딜 막 복합해라 오던데? 아트록스가 띄운거에다가 내가 푸하기에는 너무 어이 깜짝이야 원딜 자리에다가 이거를 또는데도 아칼리가 안보여 너무 빨라가지고 아이고 일단 물방울을 미스포츠 머리 위에 놓겠습니다 물 방울 누군가 들어온 것 같으면은 미스포츠한테 물방울 쏘면은 미스포츠 근처에는 어 이거 딩거도 힘해줘야 되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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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포츠 어이구야 아칼리가 사나 야아 족이 사네 내가 지금 궁 쏘면 아칼리가 피하겠지? 하하하하하 맞추고 싶지만 뭐 뭐 뭐 뭐 해 뭐 어디 어디 뭐 어디 가는 길이야? 아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어! 누구 먹으래 패게도 보다 작은 친구 거 먹어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살려줘 받아친다고 받아쳤는데 왜 이래 아이고 얜 또 어디야 얜 또 어디야 누구야 누구야 빨리 가 얜 또 어디까지 들어와 와 미치겠다 이거 아 나 11위도 있었지 이번에 11위를 지켜볼까 원딜이 둘이잖아 노력은 인정해줄지 모르니까 근데 유통을 워낙 20위를 해서 유통을 자기가 좀 신경을 하고 그 코트 머리 위에다가 던지는 거 아이 깜짝이야 아이고야 아이고 여기가서 막 들어와요 뭐야 이거 지금 보니까 다 들어오는 줄 알았잖아 쏘라카 빼고 미쳤네 이거 어떻게 다 막어 이거 어떻게 다 막어 이거 나 신발 좀 사갈게 선생님들 나 신발 좀 사갈게 선생님들 아 상대를 되돌렸구나 이거 어떻게 살려 구원이야? 알겠습니다 구원으로 갈게요 구원 다음에 형로 갈게 그럼 아 아트가? 근데 아트가 아까 본인이 좀 숙련도가 부족하다고 하셔가지구 아 진짜 뭘 찍음 지저야되겠다 막 같이 막 오로 들어오니까 내 위치를 못찾겠어 아무튼 멀리 있어야지 들어오면 우리 원딜 머리 위에 보자 응 아 이 무서워가 십자갈도 못 먹었다 아니 어 포킹을 이렇게 한다 아니 누구한테 내가 이거 걸었냐 누구한테 걸을 거야 이거 아 들어오는 거 봐 미쳤어 아 지금 원 딜 아니에요? 라칸? 나 라칸한테 당황해서 라칸한테 그거 썼어 라칸한테 팔찜 썼더라고 내가 아따 아따 오지다 야 원 딜 하나 했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했겠다 야 하나 죽을게 내가 하나라도 죽을게 오로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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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라 야 아칼리가 나타났다 아칼리가 나타났다 사람 풀려 아칼리가 나타났어 안 아무것도 없어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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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미키 포즈인 잘 보여 시비루보다 지금 색깔이 빨간색 머리여가지고 하하하하 머리가 빨간색이라 시비루보다 잘 보이지 시비루는 보호색 끼고 있어 아무튼 그럼 어 거기 누가 있어 어 아 와 도망쳐서 살 수가 없어 아 이거 또 온다고? 뭔데? 왜 오는데 얘는? 아이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오라 오라오라 오라 흐흐흐 legal ㅇㅂ 미포가 뚜복이니까 너무 빨리 죽네 구원을 먼저 가라구요? 알겠습니다. 나는.. 아이올리한 장알들 무슨 일이야! 신발 뭐 사야돼? 무서워. 무서워서는 이거 사야겠어. 그 뭐야 구원을 아칼리 있는 데다 쓰라는 얘기에요? 아니면은 뭐 구원을 가라앉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 한타 생길때 거기다 그냥 쓰라는 얘긴가? 애들 막 들어올 때? 미포 지키다가 미포 죽으면은 바로 시비루를 갈아타기 범죽 수나이카가 있잖아. 아이고 내가 먼저 끊기네! 기야야야야 기... 아이고 어이 이것저것 쓰기 쐈는데 와 이거 포탑 끼고 싸웠는데 지금이야 아 내가 먼저 타깃이 됐으면 생각도 못했다 시체봐 다들 여기 들어와가지고 야 소라카 이리 와봐 야 소라카 이리 와봐 플로라 짜응? 플로라 짜응이 뭐지 지금? 아 플로라 짜응 렉사이 숙련도가 좀 있어요 어 플로라 짜응 렉사이 좀 자라 렉사이 좀 하시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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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흐 흐 흐 희 렉사이 흐흐 흑 흑 흑 흑 흑 흑 공을 미리 써서 다들 들어온 타임을 놓친 건가? 아무튼 잘 된 것 같아 야 뭐 큐랭 스피드 있다고 찍어 쓰나는 많이 당한구나 내가 뭘 먼저 찍고 싶었던 걸까? 내가 온ATels 집정남들 ㅋㅋ 하핳하핳하핳하핳 하하하하핳흑뒈 하하 진쩣거리가 meaning H talking over 야 물방울 대박났다 왜 물방울이 왜 이동한거야 방금? 물방울이 맞았는데 저리로 간거야? 가수 물방울 맞은거야? 방금 물방울이 터졌나? 어휴 좀 따라갔어 어 이거 막는거 너무 힘든거 같아 또 숨었어 어 또 야 이게 맞네 야 이 물방울이 이 물방울이 이걸 해냅니다 여러분 야 물방울 우수 물방울 물방울이 이걸 해냅니다 저게 맞네 그러니까 저게 물방울이 우승이잖아 야 이걸 해냅니다 미쳤다 물방울 오진다잉 물방울 오진다잉 오늘 어이구 아 고만들어와 이거 아 고만들어와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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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아 돌아올 수 있나? 이거 4대1이야? 3대1이야? 그리고 남은 애들 도와주고 또 살아 돌아오면 내가 부활할 시간 벌고 그럼 내가 향로가 완성돼서 오겠지 그 다음에 뭐가 향로군 아까 뭐였지? 뭐를 하라 그랬지? 뭘 쓰라 그랬는데? 뭐였지? 우리 미카엘? 미카엘 아까 가라 그랬어? 가줄게 성배 향로군 다 갔으니까 미카엘 간다 미카엘 쓸 수 있을까? 미카엘 못쓴 구원이랑 쿨이 따로 돌고 있으면 쓸 수 있어 구원이랑 쿨이 따로 돌면 우리 원딜 둘이나 있어 잘하고 있어 거기다가 건물도 빨리 깰 수 있어 이러면 이제 이 어디가 나면 이해해주세요 이러면 빠지자 싸울거야? 좀 뒤로 빠지자 친구들이랑 같이 싸우자 아 아 트럭스는 뭐 못하신다더니 잘하고 있는거 아님 지금? 지금? 눈땅이 보소 어 그러게 하면등 어디갔어? 트트님 딩고찡 어디갔어? 튕겼나? 딩고찡 채팅창에 살아있으면 말좀 해봐요 아 어 튕겼나? 왜 가만있지? 딩고찡 아 히리나라고? 아 미안 하하하하 오케이 딩고찡 튕겼나? 게임이 튕기면은 채킹이 붙을 것이라도 한데 핵폐? 아 가셨나? 크리게? 어디가셨지? 곤란한데? 돈 내고 돌아가서 튕기면은 속상한데 뭐가 왔나본데 갑자기? 궁금하네 하이머딩고가 있어야되는데 딩고 사망 호라와 딩고찡 게임을 몇번 같이 하셨던 분이라서 뭐 고의로 잘못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돌아오시면은 물어봐야될 것 같고 아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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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다왔어? 오 어디갔다왔어? 오 어디갔다왔어? 우리가 얼마 기다렸다고 아 전화가 오셨구나 그런거 같더라고 돌아와 맞았어 맞았어 아 예? 12시인데?! 하핳 아 아 그 들어온 애들을 어떻게 다 막지? 네 하핳 아 포함되어야될 뭐 나 저 아 이제동안 탔어 뭐야 누가 끊겼어 누가 끊겼어 와 이 우루를 빌리는 거 어떡할 거야 이거 우와 오 들어오는 거 봐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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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포 순간 순서 7하냐 진정해 솔직히 얘기해 거기 샷건 한번 쳤지 진정해 솔직히 얘기해봐 끝까지도 안 쳤어 다 미니언 떴어? 우리팀에 차 약체다? 아 이제 저거는 막을 수 없었다 아트 안 빨 거야? 정해수가 하트 던전도 안 닦고 막 그러잖아 그걸 가겠다고? 설마? 예선 나 한테도 힐이 되잖아 나한테 해봤래 아트 안 닦고 나한테 해봤래 아트 안 닦고 아트 안 닦고 아트 안 닦고 아 아 한 방이냐 춤을 때릴 시간도 안주네 아이 시비가 없는데 붙어가지고 이따가 같이 싸웁시다 그 다음 뭐가 강철의 솔라리 이런 거 가도 돼 이건 탱커들이 많이 가지 않나 미칼까진 갖고 뭐 내가 쓸 수 있을까 다음 뭐 가지? 뭐가? 님아 님들아 나 뭐가 말 좀 해줘 정령 영상? 아무거나 가도? 아무거나 가면 어떡해 정령 영상? 나 죽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조절 감시기를 타고 아 안 돼 너무해 여기 원딜이 무종 타겟이 돼요 미스 포춘이라 시비를 행복하기도 쉽지 않아 다 물려야지 물 엉 아 아 이거 이거 뭐고 이거 어떻게 쓰냐 모공 생존했다고? 저쪽에 있네 수프를 숨은 저쪽으로 저기 무리하지 말고 시비로 오면 같이 가자 시비로가 아직 아직 죽어있어 잠시만 시비로올 때까지 무리하지마 저쪽으로 할 수 없는 이사 스페인 고맙다 도망가 근데 남자가 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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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버튼까지 철포복자나 딸피 받으러 갑니다 슈렐 감 끼기가 좋다고? 슈렐리아의 문상 왕관같이 생긴 거 그런가? 이거?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 이걸 팔면..팔 수 있어? 하루? 너무 싸네.. 왜 안 사줘..아..돈 문지란다? 방향이 항상 다.. 뭐야? 와 한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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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나? 어딨어? 뭔데? 뭔데? 스코츄는 또 언제 죽었냐? 돌아보면 없어! 미스코츄는! 얼마나 빨리 잡히는지? 저는 살아난 적이 없대! 살아난 적이 없대 모르겠다! 아물랑 못했어! 야야야 소라카 너무..너무 빨리 썼다 우리가! 됐다 됐다! 오우 미쳤다! 오우 힘들었다! 오우! 오우! 우선 난 정말 힘들..힘들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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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를 이렇게 오래 했다! 오우! 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원 딜 있었으면 우리가 원사이드하게 졌을 것 같아! 오우! 와.. 저 아칼리 딜 되게 궁금하다! 오우! 렉사이가? 넌 아칼리가 당연히 딜이 제일 높을 줄 알았는데? 미포리폰? 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원 딜이 없었으면 혹은 저쪽에 원 딜이 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저기 막 들어오는데 와! 나 그거 받아치느라고 진짜 야! 너 물방울 클리 안 터졌으면 벌써 밀렸을 거야! 아! 아! 왜 또! 하하하하하하 다 11대였으면? 오우! 와.. tu야! 오우! 하지마..